나켓 당길거에요 나켓 나켓 이걸로 손가락을 당겨야 하는데 이걸로 이걸로 칠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중지부터 나와봐요 당겨 봐 그럼 나켓 움직여야 안 움직여 이 움직임이 갖고 해야 돼 나 당겨 더 그지 나와봐요 당겨 봐 넣고 당겨요 넣고 당겨 둘 당겨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나요 당겨 넣고 당겨 또 나가요 얼마 전에 나가니까 당겨 팔 나가지 말고 팔 쓰는 거 아니에요 팔 쓰는 거 아니에요 당겨 더 가볍게 당겨 봐요 나켓 무게를 그대로 당겨 줘야 돼 힘 다 빼고 당겨 줘야 돼 더 당겨 줘야 돼 또 또 칠려고 하잖아 칠려고 하지마 당겨 더 가볍게 볼 떨어지는 거 봐요 당겨 더 힘 밑으로 가면 안 돼 가볍게 당겨 더 가볍게 당겨 가볍게 당겨 어깨 어깨 움직이지 말고 팔 팔 더 더 들어와요 더 또 또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이건 지금 손으로 이걸 써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써 줘 거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이건 지금 손으로 이걸 써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써 줘 또 또 칠려고 또 칠려고 또 힘 빼세요 힘 빼 나켓을 이기지 말라고 했잖아 나켓을 살짝 더 가볍게 나켓을 움직여요 또 어깨 움직이잖아 또 어깨 또 어깨 그러니까 나켓이 움직였다가 이것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건 밀어 지금 손에서 안 떨어졌다는 소리야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나켓 잡고 있으니까 이걸 밀어 친다고 나켓 놔 봐요 더 나켓 놔요 괜찮아요 또 또 아까만 드라이브 어떻게 치셨다고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요 그냥 잡은 상태 그대로 엄지 대지 마요 엄지 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봐요 그대로 검지를 올리고 검지 검지하고 엄지를 잡아요 그걸 치려고 하지 말고 푸쉬 어떻게돼요 백푸쉬 됐죠 엄지 됐죠 엄지 대지 마요 여기서 이렇게 치라고 했죠 백푸쉬서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라고 나켓 면 봐봐요 여기 잡았죠 잡았죠 그대로 들어요 나켓 면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반대로 손바닥이 거기서 이렇게 쳐요 힘 빼세요 힘 빼요 자 들고 엄지하고 검지를 잡아야 돼 이걸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요 잡고 이렇게 여기서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씁니다 딱이죠 딱이죠 하나 둘 또 맞추려고 하고 그냥 엄지하고 검지 제일 중요한 건 엄지하고 검지 이걸 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두 개가 주축이 돼서 잡혀져야 하는데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뭘로 할 거에요 이제 엄지하고 검지도 되고 그대로 떨쳐봐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냥 살짝 바꿔줘요 잡지 말고 잡지 말고 안 잡잖아요 봐봐 손목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 어떻게 됐어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죠 손목을 뒤로 눕혀 주잖아 안 잡잖아 하나 하나 그죠 하나 하나 이거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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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잡고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둘 셋 안 잡잖아 지금 계속 잡아준다면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헤드가 가야 되는데 헤드가 가야 돼 이렇게 헤드가 가야지 볼을 쳐요 그런데 이건 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어깨가 이렇게 가는 거지 나켓이 헤드가 갈 수 있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 헤드 헤드 나켓 나켓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떨쳐야 돼 그대로 가서 떨어져야 돼 엄지와 검지 잡고 이건 아니고 이건 잡는 게 아니고 그렇지 생소할 거야 잡고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잡아요 그렇지 나켓 헤드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봐요 헤드 헤드 헤드만 헤드 무게만 살짝 그대로 그대로 움직일 거야 헤드만 헤드만 살짝 넘겨요 헤드만 넘길 거예요 헤드만 헤드만 살짝 헤드 무게가 움직이면 그대로 나와요 헤드 움직이게 가지 말고 헤드가 밀어 올리죠 그러면 이게 따라가 그냥 놔둬 그냥 놔둬 때리려고 하지 말고 자 놔요 여기 놔야 돼 놔야 돼 그죠 또 그죠 놔야 돼 잡지 말고 여기로 나와요 살짝 놔 봐 아니야 아니야 칠려고 하잖아 지금 여기까지만 내보내 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힘 빼요 더 더 힘 빼요 더 여기까지 더 힘 줬죠 지금 칠려고 하잖아 여기까지만 들어있는데 또 봐 넘어가죠 또 봐 또 봐 넘어가죠 더 더 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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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나가지마요 또 볼 속도만 맞춰줘봐 볼 속도만 맞춰줘 라켓 올릴때 볼 속도 맞춰요 볼 속도만 맞추면 돼 칠 나가지마요 볼 속도만 맞춰봐 또 볼 속도 맞춰요 볼 속도 맞춰요 더 또 칠 나가지마 더 더 그지 또 라켓 올라와야 돼 그지 라켓 올라와야 돼 그지 라켓 올라와야 돼 또 힘주지 말고 라켓 올라와야 돼 그지 라켓 올라와야돼 또 로켓 올라와야 돼 Please 라켓 올라와야 돼 더 라켓 올라와야 돼 더 라켓 가볍게 올라와야 돼 또 또 힘줬죠 라켓 올라와야 돼 헤드 올라와야 돼 헤드만 어깨가 아니고 어깨 절대 쓰지 마요 헤드